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마감시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09% 코스닥 0.56% 하락입니다. 코스피 시장 예출 가능한 범위대로 지금 21선에 저항을 받고 있구요. 코스닥 시장 오늘 조금 낙폭 0.56%로 낙폭 좀 가져왔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수급이 부재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기관 외국인이 양대 시장 그리고 선물 다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갈 수 없죠. 닥터케이가 자주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닥터케이에게 단 하나만 볼 수 있는 지표를 허용한다면 닥터케이는 외국인의 수급 현황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바닷건에서 좀 사주고 기관이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라도 사주면 시장은 반등을 하는데요. 양대 시장에서 다 매도해버리니까 코스피는 매도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100억대 식이니까 0.09% 약보합이구요. 코스닥은 400억씩 700억씩 매도때리니까 좀 빠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분봉은 별로 크게 볼 거 없구요. 일봉상 보시면 20일에 장받고 있고 자 날짜로 따지면 10일이고 10일을 하락했구요. 이제 7일째 반등 중입니다. 전일 주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말까지 가면 한 10일 정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주 안 정도로 적당히 움직이면 반등 시도 나오는데 별 무리 없거든요. 밑으로 세게만 쳐지지 않으면 좋겠다. 자 내일이라도 기관의 외국인 한꺼번에 같이 동시매수세에 들어와서 쌍꺼리매수세에 들어와서 20일을 딱 돌파하면서 2229까지 반등 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도 20일을 좀 위협하는 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밑으로 더 쳐지면 조금 이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쳐지기보다는 강한 반등세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헝기,병희,애두님 반갑습니다. 참호기도 반갑구요. 자 그래서 오늘은 큰 전광판 먼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상승시켜놓고 그죠? 아이티 좀 붙들어놨구요. 화장품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구요. 화장품이 확실히 면세점하고 강세 확실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주춤했던 건설주가 한번 다시 조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업종군에서 바이오 제약이 오늘 코스닥 쪽으로 좀 많이 그리고 제약 쪽이 많이 좀 오늘 흔들림이 있었구요. 남북 경협이 최근에 조금 다시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총 상위 종목들은 조금 붙들어 두구요. 테마성이 가까운 5G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좀 멀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죠? 코스닥 시총 상위 포올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바이오 제약 쪽 많이 오늘 좀 빠졌고 남북 경협 그리고 5G 오늘 강세 나머지는 별 무리 없구요. 반등 한번 놔준다면 충분히 브러스껀내고 어 적당히 챙길 수 있는 자리니까 아직 보유 중입니다. 외국계 매수세 오늘 53만조 들어갔구요. 자 HLB 생명과학이 아우 낙폭점이 있어요. 자 바이오 쪽으로 어 매도가 같이 나오니까 같이 좀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는 잡혔는데 여길 자꾸 이렇게 터치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위로 강하게 반등점 나오고 아 2만원권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적당히 차익실현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가 강한 상승세보다는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어 채팅방에 인원이 실라젠 지금 시가 내에서 4% 상승중이라던데 볼까요? 그렇네요. 그죠? 4%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인정목 제가 체크해보니까 별 시가 내에 변동 없었어요. HLB 생명과학은 조금 올랐고 하나케미칼 나머지 다 포합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한 단계만 더 상승해줬으면 전고점에서 다 끊고 나올 텐데 조금 핀트가 안 맞아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주가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 기관 내고는 오늘 쌍거리 매도가 나왔고 20일을 지켜야 됩니다. 내일 밑으로 좀 처지면 하단부에 22,000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는 모양인데 내일 반등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뚜기 오뚜기는 기관에 매수전 들어왔고요. 최근에 음식료 쪽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별로 오른 거 없는 오뚜기 쪽으로 수납매 노려보고 들어갔습니다. 빠지다가 아래꼬리 조금 다는 모습이니까 크게 나쁘지 않아요. 반등 시도 넣으면 바로 프로스톡은 되는 거니까 별 무리 없고요. CJ, ENM 마찬가지로 코스닥 종목이 시장이 좀 흔들흔들하니까 등락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등락은 좀 있어요. 종목들이 그죠? 그래서 닥터케이가 코스닥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자 이것도 뭐 떠준다면 아직까지 20일 지지하고는 모습들이니까 큰 무리 없고요. 조금 이렇게 등락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등락이 좀 있습니다. 그죠? 현대건설 매수 들어가서 뭐 비교적 양호한 모습입니다. 이격이 제법 있고 낙폭이 과대하고 5일을 돌파했기 때문에 20일까지 반등 시도 넣을 수 있다 판단하고 오늘 기관 매수세 들어왔네요. 다시 재매수 들어갔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도 체크해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삼행제 지지부진합니다. 반등 시도는 오다가도 대부분 밀리고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업종별로 다 업종이 바이오가 오늘 좀 약했습니다만 여기 위에 저항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닥터케이가 셀트리온은 간단하게 체크리스트 체크포인트 말씀드릴게요. 20만원을 깨면 안 돼요. 20만원을 깨는지 여부 21만원까지 강하게 이렇게 양봉으로 반등 시도 넣은지 여부만 먼저 잘 체크하시라. 그러면 케이스에 따라서 밑도 처지게 된다면 저점을 훼손하니까 상당히 이제 하락수세 완전 전환에다가 추가하락 가능한 부분이니까 18만 8천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모습이 보이고요. 만약에 강한 반응을 보인다면 21만원을 뚫고 돌파해도 여기 위에 볼린저 밴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승을 위해 눌림목 주면 이제 조금 과심을 가져가는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적어도 아직은 2평선 3개 3개뿐만 아니라 모든 2평선이 다 위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조건 아닌 게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원해구인 쌍꺼린이 들어왔네요. 셀트련 해스케어 마찬가지로 역배열에서 점처럼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올라가다가 튕겨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저항입니다. 저항 2평선 기원해구인 쌍꺼린이 들어왔네요. 셀트련 제약 가장 약해 보입니다. 밑으로 쳐지면 훅 쳐져요. 56,000원권까지도 쳐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기원해구인 쌍꺼린 매도 나왔습니다. 그죠? 바이로매드 이제 상승폭 쬐복이 있었고요. 오늘 큰 운봉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면 청산을 좀 했었어야 되는 권역입니다. 신라젠 조금 전에 시간 외에서 4% 올라가던데 그죠? 무슨 뉴스 하나 보긴 봤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 많이 빠져요. 별로 안 좋습니다. 임상 임상계통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이게 날라갑니다. 다시요. 뉴스를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습관이 있어요. 뉴스를 자세하게 안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뉴스에 크게 저는 의미를 안 두거든요. 신라젠 이것 때문에 아마 1100억대 시비 발행 이것 때문에 시장 뭡니까 다닐까 해서 상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팩 팩 팩 팩 저게 자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전에 뉴스 관련해서는 제가 아주 정확한 발언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십시오. 팩 팩 관련해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주가 안 좋아요. 러니언님 반갑습니다. 자 HLB HLB 도 여기까지 좋았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휘청휘청 하니까 크게 좋아보이던 여기 권역에서는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HLB 생명과학은 오늘 외국계는 좀 들어왔는데 이것도 빨리 반등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처럼 빨리 반등 나와서 여기 위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시장이 흔들흔들 하니까 바이오 쪽이 흔들흔들 하니까 같이 막 흔들리는데 자꾸 이러면 안된다. 주력 주력 종목인데 삼성전자와 함께 주력 종목인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 빨리 한번 반등 나가고 이만까지 하면 잽싸게 휴제 강한 반등 이외에 눌리목 주고 있구요 안트로젯 강한 반등 이외에 눌려주고 있고 한미약품 이것도 자체 FDA 신청 철회 했다는 뉴스 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그만 하죠 대웅제약 지저분 에어 유한양의 강한 상승 추세는 훼손 됐습니다 종근당 지지부진 합니다 나쁜 쪽보다는 나아요 돌파해놓고 와타타 와타타 하고 있어요 자 한올바이오도 상승 잡음하고 이제 고점에 아 빡스건 정도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지스 오래간만에 3% 상승 메디톡스 별로고 메디포스트 별로고 코롱티슈진 별로고 자 이거는 ALB바이오 이거는 신규 주인데 너무 등락심 하니까 눈옥긴 했는데 이거 접근금지 접근금지 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이거 그냥 의료기기 아닙니까 그죠 야 안 보는게 낫는데 그죠 여기까지는 괜찮은 모양인데 한꺼번에 역시 이쪽이 등락이 심해 그죠 한 번에 4.8% 빠져요 오늘 바이오가 대체적으로 좋지 못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5G 하고 남북 남북경협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대건설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모양 충분히 된다 생각하고 기완면수 도랍고 현대로템 다들 국자모양 비슷하게 터난 모습 보이고 있죠 비교개통이 먼저 좀 빨리 반등하고 있구요 나머지 종목도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 5G 대득전자 RFHIC 이거 괜찮다고 판단하고 뽑아놨었던 종목 5G가 새롭게 탄력받고 가고 있는 모습 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올랐던지 아니면 아직까지 밑에서 추세를 못 돌려내던지 하고 있으니까 눌림목 주는 구간에서 들어가야지 뒤늦게 따라가면 안된다 라고 채팅방에도 날려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볼게요 나스닥 다우선물 다우선물 0.33% 상승 중이구요 나스닥 선물 0.34% 상승 중입니다 양호 중국 마감 시황 한번 볼게요 중국 0.18% 하락 마감 했구요 니케이도 0.08% 하락 아시아가 대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환율 환율 고점 부위에서 약간 쳐졌으니까 뭐 양호 한편 입니다 양호 한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여기를 한번 더 쳐지기보다는 강한 매수세 동반으로 기관 애국인이 쌍끄리 매수세가 들어와서 돌파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포트폴리오가 비교적 시청 상위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받거든요 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나쁘진 않는데 여지껏 닥터케이는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하락 추세에서도 잘 매매해서 수익 잘 내고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과 완전 연동되는 종목들로 같이 매수하고 포트폴리오 꾸려가다 보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처지는데 특히 남북경협 관련되어 있는 건설주 위주로 왔었기 때문에 타격을 피하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종목도 조금 더 압축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수정합니다 지금 한 6종목 정도 가지고 가는데 3종목 정도로 더 압축해서 빠른 수익 실현 빠른 손절 을 통해서 조금 더 타이트한 매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감시장 한번 해봤고요 계속해서 2부에서 크루도어일로 실전 매매 할텐데요 5분간 쉬었다가 할텐데요 여러분들 아침 8시 40분 무료 시행방송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들어와서 같이 시장이 열려 있을 때 닥터케이가 리딩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시고 유료 카톡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닥터케이에 조언을 들으시면서 하시면 반드시 도움된다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하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주식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트를 통해서 추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생초보 탈출 핵심 팁 폴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 내 니 눈딱 I'm 닥터케이요